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사무실 온풍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한경의 PTC 온풍기입니다. 1위는 사무실용으로 좋은 온풍기로 디자인 미니멀하고 깔끔하며 타워형으로 전신다듭해지고 온도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4위는 프롬퓨어 사무실전기 온풍기입니다. 빠르게 발열되는 사무실 온풍기로 5위 무료체험 지원중이고 바퀴 있어서 이동 편리하여 이동만을 떼줬습니다. 3위는 소식 원베이비 스탠드 온풍기입니다. 디자인 만족도 높은 사무실 온풍기로 미니멀한 사무실에 어울리고 각도조절 자유로우며 손잡이 있어서 이동 편리합니다. 2위는 호이머 사무실 온풍기입니다. 무서움 사무실 온풍기로 생활방수 기능 지원하고 리모컨으로 작동 가능하며 빠르게 따뜻한 바람 나오는 제품입니다. 1위는 AI 남방 그래핀 대용 영혼 풍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사무실 온풍기로 일련무상 AS 제공중이고 튼튼하여 오래 사용 가능하며 디자인 미니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